자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연실님 들어오셨나요? 티파니 라이트님 오셨습니다. 티파니 라이프님 라이트님이 아니고요. 지금 제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졌네요. 확실히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시간이 대폭 늦어졌었고 그 시간대에 버퍼링이 걸렸던 것 같네요. 야 이거 KT 못쓰겠네 이거 아이씨 열 받네 자 이게 평소 제가 계약한 그 속도보다 4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어우씨 어쩐지 버퍼링이 걸린다 했어. 이 버퍼링이 왜 걸리나 했더니 참 속상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제 유동규는 끝. 성남시장실 CCTV 영상 발견. CCTV가 아니고요. CCTV 영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CCTV 영상.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유동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유동규하고 검찰이 뜬금없이 이재명 시장실에 있던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실에 있던 CCTV가 가짜다. 그거 견본품이다. 녹화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다. 라는 식의 주장을 내놨고요. 심지어 검찰은 CCTV는 가짜다라고까지 극언을 내뱉했습니다. 유동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거 견본품이다. 안 된다는 거 정진상도 알고 이재명도 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졸지에 이재명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뭐 365일이 만우절이냐는 이렇게 배배꼬는 그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CCTV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심지어 영상이 남아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했던 주장은 유동규가 했던 주장이야말로 가짜다. 라는 얘기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당시 이렇습니다. 자, 정진상 실장이 그런 얘기래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 곳곳에 CCTV 성남시장 곳곳에 CCTV를 설치했고 시장실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 무서워서 받겠느냐 더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준 시점이 장소가 성남시청이다 뭐 사무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진상 실장이 바로 반박을 한 겁니다. 아니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한 거죠. 그러자 유동규가 그 가짜야 라는 식으로 되받아친 거였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CCTV는 실존했었습니다. 자 당시 검찰과 유동규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는 정진상 실장 측 반론에 대해서도 검찰은 CCTV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유동규도 재판이 끝난 뒤에 취재진을 만나서 CCTV는 견본품처럼 폼이지 실제 녹화가 안 된다 이재명도 알고 있다. 정진상 정진상에게 CCTV가 있어 불편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거 가짜야 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유동규가 주장했어요. 이 유동규의 인터뷰는요. 정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너도 나도 다 받았었죠. CCTV가 실제로 존재하고 영상도 남아있다 라고 반박을 했지만 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CCTV가 없는 것처럼 CCTV는 가짜였던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낸 게 있습니다. CCTV 실존했어 이런 거죠. 자 유동규가 언론에 나와서 거의 인터뷰 법정 앞에서 한 인터뷰입니다. CCTV 이야기가 나오는데 CCTV 가짜인 거 본인들도 다 압니다. 아 그게 가짜입니다. 모양만 있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CCTV입니다. 기능을 하지 않는다. 견봄부입니다. 정진상 씨가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라고 말했다. 적어도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동규의 주장은 얼마 가지 못해서 뒤집어집니다. 유동규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뒤집죠. 뭐라고 뒤집느냐. 아니 시장실 CCTV 그거 왜 시장실 게 중요하냐. 정진상 게 중요하지. 정진상이 찍혔냐 안 찍혔냐. 정진상이 사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CCTV 사실은 기자들 올 때만 켜도 아니 기자들이 언제 올 줄 알아서 기자들이요. 수시로 시청 들락거리고 있는데 뭐 가만히 있는 기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고하고 가는 경우 어디 있어요. 예고하고 갈 때도 있고 안 하고 갈 때도 있고 갑자기 쳐들어갈 때가 더 많고 그런데 기자들 올 때만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예요. 그리고요 성남시장실에는요 기자실이 성남시장 성남시장에는 기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주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 올 때만 켠다고 상주하는 기자들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성남시청에도 상주 기자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한 두세 명의 기자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자들이 그러면 거기 있고 거기 진짜 그 다음에 그 기자실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금방 다른 사무실 다 들락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때마다 다시 켠다고? 장난해? 자 유동규의 발입니다. 기자들 올 때 막힌다. 이게 지금 유동규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자기가 한 말도 며칠 가지 못해서 뒤집는 그런 자라고 봐도 사실 과언은 아닌 거죠. 자기가 한 말도 금방 뒤집습니다. 그런데요 뭐 유동규가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뒤집었으니 굳이 뭐 반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반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장실이 찍힌 CCTV가 있습니다. CCTV 화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 CCTV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잠시만 같이 보실까요. 아유 시장님 아유 장단지였습니다. 이미 제가 밖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셨어요. 오기 시스티무이가 오기 시스티무이가 오기 시스티무이가 아유 조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잘 오고 계시던데요. 죄송합니다. 오기 시스티무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이호 감사합니다. 허허허허 당황스러워요. 신세대신에 오기 시스티무이가 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기 시스티무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가리키는 곳이 있죠. 바로 여기가 CCTV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CCTV가 저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게 처음 볼 때만 CCTV를 가리키는 건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CCTV가 아닌가 그냥 카메라 영상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CCTV 라고 보셔도 CCTV에 찍힌 영상을 그대로 방송에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시장님 아유 장단지였습니다. 이미 제가 밖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바로 저기 저 앵글이 바로 CCTV 앵글입니다. 아닙니다. 잘 오고 계시던데요. 죄송합니다. 두 보세요. CCTV 앵글 있죠? 기존의 카메라 앵글 하고는 좀 다른 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앵글이 그대로 방송에 나간거죠. 보시죠? 그죠? 천정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죠. 천정에서 내려다보는 장면 저기 일부러 카메라를 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CCTV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에 넣은 겁니다. 바로 저겁니다. 이쯤되면 확인된 거 아닌가요? 유동규 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이미 확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자 들어올 때만 켰다? 그때 지가 그러면 어떻게 아는데? 자 그러면 기자 들어올 때만 켰다? 그건 어떻게 아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들은 건데 처음에 들은 거는 정진 지가 처음 정진 상한테 들은 거는 가짜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기자 들어올 때만 켠다? 누구한테 언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짜다 라는 식의 얘기를 들은 날 같이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자는 성남시청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자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시청 쳐들어 갑니다. 성남시청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저보다 두세 명 정도는 있어요. 출입하는 기자들은 한 스무 개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 자리에 꼭 기자실에 눌러 앉아있는 기자들도 한 두세 명 정도는 늘 있습니다. 뭐 적으면 두 명 많으면 네 명 정도까지 항상 있어요. 없는 경우가 없어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계속하고 계속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CCTV를 켠다고 그럼 거의 매일 켜는 건데 매일이 아니라 계속 하루종일 켜둬야 되는데 유동규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댓글 사장님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 지들도 지금 돌지경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동네 길량 아비님 지금 전주 재보궐 선거 소식을 전해주시는 모양이네요. 진보당이 42%를 득표를 했고요. 임정엽 임정엽 후보가 이 사람은 전주시장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하 그렇군요. 진보당이 42%를 얻었다. 그럼 진보당이 당선된 건가요? 자 그렇습니다. 써니 정진상 변호인이 이 영상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더라도 적어도 이게 항상 CCTV가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주장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됩니다. CCTV가 찍혀있다라는 거 작동된다는 것이 그대로 한번 나왔으니 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은 이 주장을 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유동규가 거짓말했다. 유동규가 오히려 위증 혐의를 받겠죠. 다만 유동규는 위증 혐의를 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정진상이 그 카더라 했잖아.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이거야. 카더라. 카더라. 문제가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카더라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카더라라고 하면 설령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난 그렇게 들었을 뿐 이라고 하니까 내가 들었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억울하죠. 이재명 시장은 내가 김문귀를 잘 몰라. 그 말 했다고 내가 잘 모른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지만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어떻게 보면 정말 물증에 의해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유동규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참 이거 보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뭐 일단 이재명 대표 일단 유동규의 거듭된 거짓 증언을 하나씩 하나씩 깨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전부터 계속 나왔고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번주 사이에 연속으로 두 가지가 잇따라 깨집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돈을 주러 갔다 어쨌다 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벌써 깨졌죠. 장소가 CCTV 없는 장소를 가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갔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에 CCTV가 떡하니 있더라. 이게 이미 한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광교포레나죠. 김용 부원장한테 두 번째로 돈을 준 게 2021년 6월경 인데 아니 4월인가 헷갈리기 시작 나도 헷갈리네요. 네 2021년 6월이군요. 2021년 6월 초인데 내가 6월 초에 광교포레나 자기 집이 있던 광교포레나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김용 을 만나서 돈을 줬다. 왜 거기를 했느냐 거기가 비교적 한적하고 CCTV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적하지도 않았고 CCTV도 떡하니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거짓 증언을 했다. 위증을 했다라는 부분은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유달리 두 가지는 한꺼번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CCTV는 가짜다 라고 주장했던 유동규의 주장 물증으로 박살이 났다. 라는 걸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첫 번째 전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전주을 보궐선거에 대한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진보당하고 무소속의 임정용 후보 그 다음에 안혜욱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각죽을 벌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임정용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모양이죠.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자 잠시만요. 네 제가 요즘 인터넷 속도 때문에 뭘 잠시 조금 측정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됐습니다. 자 뭐 임정용 후보 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입당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임정용 후보가 뭐 그다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으네요. 소리별님 현재 성남시청 cctv가 가짜인 모양이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재명 시장이 임기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과관한 다음에 그 후임으로 은수미 시장이 오셨잖아요. 근데 은수미 시장이 cctv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원래 cctv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뭐 감시하고 감시 받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약간 그런 걸로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cctv를 작동을 안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때 작동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은수미 시장 때 작동하지 않는 그 cctv를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 때도 작동 안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밤중인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인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cctv가 가짜다 라고 주장했던 유동규의 주장 물증으로 깨졌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또다시 거짓말로 확인된 또다시 위증으로 확인된 유동규의 증언 한 가지 더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면 보고 했다더니 또 확인된 유동규의 위증 입니다. 조선일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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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래서 검찰은 내일 이재명을 기소할 거다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내용상 보면 유동규의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 라고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이해가 이해가 되도록 기사를 썼죠. 자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심지어 이 기사 역시 물증으로 거짓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 기사는 작년 9월 7일에 조선일보가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동규 김문기가 이재명에게 대장동 보고 대면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한 사람을 모르겠냐 잘 알지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주장도 사실 말이 안 돼요. 보고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은 어떻게 다 알아? 얼굴은 알 수 있지 아 낯이 좀 익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 김문기씨 내가 잘 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사실 성남시만 해도 공무원이 몇 명인데 성남시 공무원 중에 이재명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인가 다 몰라요. 얼굴은 낯이 익다 정도지만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칭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에 많으니까 그리고 얼굴 알고 이름 좀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아는 거야?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구를 모른다라는 거는 내가 얼굴하고 이름은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했으니까 알 거다. 사실 이 말조차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이 보도부터 사실은 억지예요.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 이 말 한마디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할 수가 있어. 왜? 알고 모르고 내 주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 내 옆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랑 생활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내가 그렇게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 모른다.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왜?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일단 기소부터가 엉터리라는 얘기인데 기소 그 엉터리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이재명 대표의 기존 주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검찰은 아싸 증거 나왔다 라고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 9월 TV조선 단독기소였습니다. 당시 TV조선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과 이익 배분 관련해서 유한기 김문기 정민용 등이 이재명의 방침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검찰 진술 조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더 봐 유한기 김문기 정민용 인데 진은 있나 없나 없네 이것도 전문 증거 인가 자 검찰은요. 검찰은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소아천 폐지 추진 일정을 보고한 문건을 확보해 이거를 증거로 제시를 했답니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안다라는 이 문건은 이 문건은 김문기가 지난 2016년 6월 16일자로 보고한 걸로 돼 있다. 2016년 6월 16일자 이날 보고를 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이재명을 찾아갔다. 이렇게 대면 보고까지 하는 사람인데 네가 김문기를 몰라? 솔직히 대면 보고 했다고 모를 수도 대면 보고 했다고 어떻게 다 진짜 야 뭐 구멍가게 성남시가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칩시다. 하여튼 뭐 6월 16일날 김문기씨가 이재명 시장한테 뭐 대면 보고를 했대. 이걸 증거로 들이밀면서 검찰은 이재명 시장한테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2016년 6월 16일 이재명입니다. 이분은 이날 성남시에 안 계셨어요. 이분은 이날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여기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아니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재명이 바닥에 엎드려서 더군다나 광화문에서 절을 한단 말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당시 일요신문 보도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단식 제발 그만해. 이재명 단식 10일째 이재명 시장 당시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날짜 기사가 나온 날짜 2016년 6월 16일 2016년 6월 16일 검찰은 이날 김문기가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는 날인데 이날 이재명은 성남에 없었어. 서울에 있었어. 심지어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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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부터 열흘 전부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2016년 6월 2016년 6월 7일부터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이었습니다. 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재정을 대폭 축소하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런 정책을 끄집어냈습니다.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방시장이 단식 농성을 한 거였어요. 김대중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어오고 노무현 대통령이 꽃을 피운 이 지방자치를 박근혜가 망치게 그냥 둘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분명하죠. 어쨌거나 날짜 2016년 6월 16일 맞죠? 이날 이재명은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성남시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대면 보고를 했을까요? 이날 이재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광화문 시장에는 누가 있었다? 이은미 가수 이은미 씨도 계셨습니다. 가수 이은미 씨가 희망의 밥을 노래하다 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서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은미 씨가 노래를 하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먼저 보신 그 절하는 장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여러분의 희망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 이런 연설까지 했어요. 자 김문기 씨는 도대체 어디로 대면 보고를 간 걸까요? 유동규는 왜 그런 이상한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요? 검찰은 또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즉 날짜가 문건에 적혀있는 날짜가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 잘못 적혀있는 거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뭐야? 증거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문건은 이미. 증거능력이 없는 문건을 떡하니 갖고 와가지고 이걸 증거로 합치고 들이밀었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재명을 기소를 했다고? 이러니 검사들이 욕 먹는 겁니다. 적어도 6월 16일에 이재명이 뭐 했는지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시장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도 이미 대선후보로 나설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제법 있었고요. 그래서 기사만 검색해 봐도 2016년 6월 16일에 이재명이 뭘 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해보고 뿐만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요. 보수단체 회원들입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참 난리도 아니었다. 그죠? 보수단체가 이재명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재명이 그날 2016년 6월 16일에 광화문에 있었다. 성남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보수단체 회원들도 증거를 증인이 되는 거네요. 자 당시 보수단체는 이렇게 했대요. 감히 일개 시장이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은 박근혜를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아주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보수단체들 이시장 농성장 앞에서 연일 비난 조롱집회 거의 매일 모여 욕설도 거침없이 이때 조국 전 장관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장관이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에게 도끼 상소를 하기도 했다. 아니 시장이 대통령한테 대들 수도 있는 거지 뭐 유행가지고 그러냐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 보수단체가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어떤 성남시민들은 이 보수단체를 향해서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2만원 꼭 받아가세요. 라고 자 보시다시피 보수단체들 역시 이재명의 증인이 됩니다. 언제 2016년 6월 16일 보이십니까 2016년 6월 16일 확신하시죠? 확신하시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재명이 당시 뭘 했는지 그리고 이재명의 동선이 어디쯤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요 당시 6월 16일 그날만 성남시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6월 7일부터 계속 성남시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남 그 공무원들을 성남시로 성남시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을 단식농성장으로 불러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 그거는 이거 내가 놀러간 것이 아니라 시장업무의 일환이다. 따라서 내가 단식은 하지만 여기서 단식은 하지만 시장으로서 업무는 계속 보겠다. 보고할게 있으면 이리로 갖고 와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김문기씨가 만약에 그날 진짜 보고를 했다면 광화문으로 갔을 거고요. 김문기씨가 온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자 유동규의 주장 검찰의 주장은 여기서 깨졌습니다. 2016년 6월 16일 김문기씨가 대면 보고를 했다. 그런데 2016년 6월 16일 이재명은 성남이 아니라 광화문에 있었다. 거기서 열흘째 계속되는 단식 농성 중이었다.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성남시 공무원들 중에서 중요한 일은 농성장까지 와가지고 보고를 했었는데 만약에 김문기씨가 보고를 했다면 성남시청이 아니라 광화문에 가서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보았다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다. 과연 많았을까요? 이재명 시장은요 언제까지 농성 하라냐 6월 17일 그러니까 하루 더 열 하루 동안에 단식 농성을 하고 그 다음 날 6월 17일 날 단식 을 풉니다. 당시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재명을 찾아와서 단식을 푸세요. 국회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단식을 풀어요. 그리고 이제 시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2016년 6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열 하루 동안 광화물에서 농성을 벌였고요. 단식을 끝내고 바로 시청으로 복귀한 게 아니라 일단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건강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귀를 합니다. 결국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청에 복귀를 한 것은 2016년 6월 20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문기 시는 도대체 어디로 언제 보고를 갔던 걸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날짜는 2016년 6월 17일입니다. 이런 걸 보고 알리바이라고 하죠. 현장 부재 증명. 검찰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날짜 보았다는 날짜 만났다는 날짜 하나도 특정을 하지 못했어요.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맨날 여기저기 다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언론을 끌고 다녔습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일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날짜를 잘못 말했다가는 이재명한테 알리바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날짜를 특정 못했죠. 못한 게 안 한 게 못한 게 그렇죠. 못했던 이유는 만난 일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돈을 받은 것도 만난 것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 못한 겁니다. 만약에 돈 준 날짜가 있고 돈을 주기는 줬고 만나기도 만났고 했다면 아무리 알리바이가 산더미처럼 있다고 해도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검찰 자기들이 특정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특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을 못했다는 걸 뭘 말한다? 사실 소설을 썼다라는 걸 우려 반증하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열 하루 넘게 11일에 걸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동안 검찰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재미있는 거는요 그때도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 전에도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단식 농성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로 농성장으로 주요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고 시장 업무를 여기서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참 이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야. 며칠씩 굶으면 이게 이 정도 힘이 안 나요. 앉아 있을 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 그리고 광화문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근처에 얼마나 음식점이 많습니까. 점심시간이 되면요. 밥 냄새가 광화문을 흘러다녀. 광화문을 그냥 막 그냥 음식 냄새 천지거든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긴 해. 나름 독한 사람인 거야. 자 이렇게 불러다가 이재명 시장은 업무를 봅니다. 이러고 있는데 검찰은 뭐랬다?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부 성남 씨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사와 감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악독하고 또 좀 촘하게 진행되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만약에 저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 참 잘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쩜 저렇게 잘 견딜 수 있을까? 바로 이거 시장 시절부터 이재명이 뭘 했다 그러면 수사 감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내공이 쌓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당시 2016년 6월에도 검찰은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뭘 받았을까요? 검찰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툭하면 압수수색을 하는 뭘 받을 수나 있었을까요? 액 또 아인 소리지. 단땡이가 배밖에 나왔어도 그 짓은 못하죠.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 돈을 챙기고 있다? 이야 그럴 사람은 없죠. 자 보세요. 단식 7일째 광화문 광장 천막 회의 주제 검찰은 성남시 압수수색 단식 7일째인 거 보니까 이게 아마 2016년 6월 14일 아니면 13일 이 무렵으로 보입니다. 그 무렵 검찰은 성남시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일부 공무원이 돈을 받았네 말았네 하면서 털었는데 안 나왔죠. 어쨌거나 이 무렵 검찰은 성남시를 압수수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름이 하나 발견돼요. 아주 나직은 이름입니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성남시 공무원들이 마을버스 회사의 노선 연결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는 정황이 있다며 성남시 교통국 사무실을 수색해 인허가 관련 자료를 압수 했다. 자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이 누구 송경호 야 이놈이 지금도 이러고 있지 송경호 애지단추 이재명 잡으려고 태어난 놈이야 이재명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당신은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거죠 이쯤 되면 얘가 연진이지 송연진이지 뭐 그죠 자 저 이름 징글징글 하겠다 내가 이재명이면 송경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 징글징글 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 유동규와 검찰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잘 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김문기가 자주 성남시장실에 들러서 보고를 했다 예 그리고 2016년 6월 16일에도 대면 보고를 했다 자 이게 그 증거입니다 문건을 제시했어 그런데 그날 이재명시장은 성남에 없었어 그날만 아니 그 한 2주 정도 김문기가 왔다고 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약 2주 정도 성남시에 없었고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었다 만약에 김문기씨가 돌아가신 김문기씨가 대면 보고를 했다면 광화문으로 갔어야 했고 그런데 광화문에 가서 보고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김문기 운운하면서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에 그러니까 2016년 6월 그 무렵 검찰은 그때도 이미 7년 전에도 검찰은 이재명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고 정말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당시 이재명을 괴롭혔던 검사나 지금 이재명을 괴롭히는 검사는 같은 놈이더라 자 이쯤 되면 확실하죠 더 뭐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유동규 얘기 뭐 더 들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검찰 얘기 더 들을 필요 있나요 없죠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루시 ce 우수 줄 감사합니다.